2일차 저질체력의 스위스 여행 2일차입니다. 쉽게 방전되는 여행러들에게 아주 공감을 살 영상인 것 같아요. 12시. 출발했습니다. 거울러 보인다 안녕 아무도 안 해주는데 아 우리한테 찍고 있어 몰랐어요 아니 괜찮아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비트나우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유럽 최초의 산악열차를 타고 미기산 정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여정을 하는 건가요? 미스토리아 영웅이 다 된 여정 오늘부터 미스토리아 영웅이 다 된 여정 오늘부터 미스토리아 영웅이 다 된 여정 하나 둘 셋 와 잠깐만 이거 좀 실름이 안 좋은데 그라제 그라제 그라제는 약간 큰 상태 아니야? 그라제 미스토리아 영웅이 다 된 여정 당캐슌 당캐슌 누가 당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비테인데 비테슌 비테슌 비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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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약한 것 같아 한국어도 약해 그래 너무 약하다 누구라는데요? 위 위스키 한잔 할래? 스 이거 괜찮았다 너무 맛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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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내 이름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아 하하 하하 하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하하 하하 하 하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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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년 후에 다혜야 행복하니? 난 지금 행복하다 헐 뭉클해 30년 뒤에 박서영이랑 장다혜랑 같이 살고 있을 듯? 결혼 안하고 알지 뭔지 알지? 안 하는 거잖아 절대 일정 더 있어요? 아니 이제 끝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질체력의 스위트 여행기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당연하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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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뭐라 해야 되지? 가스맛 좀 비슷하잖아요 셀지 않아? 맛있어? 여기 일하시는 분들 맨날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걸까요? 사는 걸까요? 그리고 나 아까 생각해 저기 앞에 숙소가 있으시구나 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나도 감히 상상이 안 나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가면 뭔가 찌들 게 없잖아 경쟁 뭐 이 안에 자기 경쟁은 있겠지만 사회가 조금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새벽 3, 4시까지 놀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니까 보통 해외 가면은 10시 이후로 조용하잖아 근데 한국은 또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정겨웠어 친구들끼리 노는 소리만 저 그것도 못하고 잘했어 저는 언니와 잘 때 혼자 밖에 나갔다 왔어 나 혼자 막 혼자 사람들 구경하고 근데 누가 말 걸길래 이러고 들어와 우리 뭐 케미 보여줄 거 없나? 우리 미래의 우리한테 미래의 우리한테? 바로 받아칠게 미숙 씨 미숙 씨 어제 그 남자 누구예요?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요? 별로 너무 싫어 제대로 타고 알겠어 미래 너 생각하지 않아?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? 다시 다시 다시? 다음 코스? 꼭 사는 거 하면 미숙 씨라고 미숙 씨 네 그 3년 전 나이 기억해? 너도 나이 형 너도 됐어 왜 못 참아? 누구였어? 누구였어? 차영 씨 알겠어 미숙 씨 미숙 씨 그렇게 안 받은 데 너 지금 다른 사람 아는 애가 그래서 우리 남친이 얘기해? Q. 그중간 나의 능력이 돼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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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못 숨겨나 말할 거 같아. 누구한테? 이 남친한테. 내 남친 어딨는데? 없잖아. 와 대박 저기로 올라갔다. 나 진짜 웃겼어. 업적이다. 1800m, 1800m. 어때? 언니 1800m 가본 적 있어? 아니 없어.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어. 어떻게 얻어도 되는 거야? 1800m 사내는?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만 쉽게 얻었다 하면 대책감이 몇 개 더 많은 사람들이 몇 개 더 해야지. 역! 혹시 여기 카텔 같은 것도 팔아요? 카텔도 돼. 카텔 한 번 먹어볼까요? 네. 내가 카테. 진짜 한 번만. 안 돼! 조용히 해. 베시하고 있네. 회이크에요, 회이크. 주먹으로 땡 Tik Tok. 그게 메뉴 đó. 왠지 맛있어. 잘 마실게요. 스위션을 위하여, 후. 이제 두 번째 bread. 저는 이렇게 먹었던 어땠이agog을 big- 저쪽으로 해야 되지. 엉덩이 안 터져. 엉덩이 날라갔는데? 어? 놀래요.